유럽의 침내 자, 축구 읽어주는 여자 침내입니다. 저는 지금 도르트문트에 왔고요. 도르트문트는 스피탈리티로 구매해가지고 호텔이랑 그리고 축구 티켓까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구매했거든요. 여기가 도르트문트에서 준비해준 호텔인데 조금 외곽에 있긴 하지만 안에는 엄청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2박 머물 예정이고요. 2박 머무는 것 치고 깨끗하고 좋아요. 화장실! 짜잔! 원통처럼 생겼죠? 그리고 여기는 침실 체크인하면서 받았습니다. 어? 마울아 좋다! 나 마울아 괜찮은데? 자, 요렇게. 도르트문트 요거? 허위보하면 되겠다! 좋았어! 요거랑 여기에 저의 티켓도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뭘까? 어쨌든 이것도 들었고요. 이것도 들었고요. 이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경기 티켓이지 않을까? 인당 325유로 줬거든요. 호텔이랑 스타디움 투어랑 그리고 경기 입장까지 다 포함해서 325유로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에 오신다면 요렇게 한번 패키지를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시 반까지 스타디움 투어인데 지금 시간이 4시 55분이거든요. 여기서 지하철 타고 걸어서 가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 해서 애매하게 아마 스타디움 투어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나이 정대방이다! 저는 모험을 해보고자 왔습니다. 저기 지그널 이두나 파크에 왔습니다. 스타디움 투어 못하면 너무 아쉽지 않았죠? 30분 남았길래 아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가방 떠나 놓고 바로 나왔어요. 지금 시각은 5시 16분 3시 30분이 마지막 입장이라고 하는데 6시까지만 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나오자마자 보여서 가까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멀어요. 난 맨날 리더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침에 미네내에서 넘어왔거든요. 아침에 9시에 출발했는데 도르키부터까지 기차 타고 오니까 4시 넘어서 도착하더라고요. 일찍 왔으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버즈다! 너무 무서워. 파크 거의 다 왔으니까 들어가서 박물관은 내일 바로 되겠니? 하고 정중하게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로 들어갔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하니까 어? 너 미넨펜이지? 미넨펜 너 이리로 와 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미넨펜 아니라고 네 딱 잘못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갑자기 괜찮다고 사실 자기로 미넨펜이라고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래요. 어쨌든 웃겼어요. 참 굉장히 친절하게 미넨펜 아저씨가 길을 다 설명해 주셔서 그쪽으로 가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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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여러분 저의 콘텐츠에 도움을 주는 협력사 인터넷 가절렌탈 부분 가입자수 이리대리점 아정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그냥 두면 77만원 손해예요. 아정당의 전화 양통으로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입금 수전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으니 안 할 이유가 없죠. 얼마 전 저희 부모님 댁에 인터넷이 필요해 아정당을 통해 설치를 도와드렸거든요. 제가 이런 걸 잘할 줄 모르는데 엄청 친절하게 마침 요금제와 최대 할인 방법까지 콕콕 집어 비교도 해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가입 진행하고 이렇게 사은품까지 받았답니다. 여러분들도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의 언제든 전화의 혜택 꼭 챙겨가세요. 알뜰폰도 전화 한 통에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대요. 어디라고요? 아정당당당 오늘은 자세히는 못 볼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딱 돌려봐야 돼요. 6시 되면 문 닫는다고 나가세요. 진짜 많이 냉츠네요. 아 옥댐이었다. 아이 예쁘다. 여기가 바로 열린 부동기로 1등인 1년 내도록 월드컵 입장. 되게 공업도시답게 좀 공장내수처럼 이런 느낌? 그 인더스트리얼 감성 알죠? 살짝 그런 느낌 아니에요? 콕콕콕 내일 저희 자리는 어? 콕콕 구석행위이지 싶어요 아마. 음 여기는 스탠딩 지금 여기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계시네요. 내일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거의 다 안에서 다 흡연도 하시고 술도 드시고 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좀 많이 더러워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렇게 청소해 주시는구나. 스탠딩 진짜 열기 뜨겁고 재밌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들의 열기가 엄청나다 보니까는 여기서 잘못하면은 르르 밀려서 넘어진 문이죠. 르르 clubs 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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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됐습니다. 안해줘요. 여긴 엉떠 안해준다. 여긴 어웨이 팀이지? 어웨이는 엉떠 안해줘요. 어웨이는 엉떠 안해줘요. 자석도 하나 손으로 다 닦으시네. 시타기 홈투어는 끝났습니다. 나 락카롱 구경 못했는데 오늘은 경기 전날이라서 홈팀이든 어웨이든 다 준비되고 있어서 안 보여요. 유나봐야 위험할 수도 있잖아 선수들. 엄청 빨리 둘러봐도 할 땐 나요. 근데 저기 사람들은 모여서 맥주도 받고 콜라도 주고 나는 안줬어요. 근데 말은 몰라서 달란 말은 못해요. 내가 사 먹지 뭐. 여기 여기 보르세요. 어떻게 가?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자. 어 다 부서졌다. 무서워 죽겠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 이거 왜 안경 부서졌지? 클럽 안경 부서진 건가? 클럽이 리버풀에서 이렇게 끌어안다가 안경 부서졌었잖아요. 근데 여기 도르트모트에서도 안경 한번 부러졌나봐요. 여기 부러진 안경 전시해놨어요. 클럽의 안경입니다. 클럽의 안경입니다. 계속 다 먹은 게스트일레벤 너무 많이 해드시네요. 너무 많이 해드시네요. 너무 많이 해드시네요. 노애리에 노래방이였어요 노래방 노래방 베스트 11을 짜볼 수도 있어요 저는 대충 이렇게 짜봤답니다 엠레탄 끄덕찬으로 갑니다 아니네 더 해야되네 다음 브란트 그리고 질레로 갑니다 뭐야 갑자기 왔어 잘생겼어 이게 뭐야 다시 다시 오케이 준비됐고요 음진을 마시오 이런거 좋아해 로이스랑 보고싶었는데 로이스가 없었어요 그래도 브란트 잘생겼었다 오 클롭이다 내일 앉은 자석인가 보네요 조금 작다 여기 혼자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가 지금 2013년에 클롭이 있을 때 옛날에 예능 매치에서도 자른 적이 있거든요 챔스 결승하기 전에 8강에서 말라가랑 붙였을 때 2대2로 비기고 있던 와중에 산타나가 극장골을 넣어가지고 도르트문트를 극적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켰죠 그런데 이 경기가 오심이 좀 많았던 경기라고 나중에 좀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튼 여기에 산타나 사인이랑 바이덴 펠럭 골키퍼 장갑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트로피 전시실로 가볼까요? 니네는 굉장히 압도됐었거든요 도르트문트는 과연 오우 그래도 비기어 있다 1997년 챔피언스 리그 비기어 있죠 그리고 포칼인데 이건 어디 포칼일까? 웰트 포칼인데 독일어라서 잘 모르겠어요 클럽 월드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미넨에 엄청 많았었죠 근데 3가 우승하면 주는 방패죠 마이터 샬레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포칼 요거는 뭐였지? 1966년 유에파 유럽 대회 우승이 있었나 봅니다 제일 마지막 우승이 2021년 독일컵 우승했고요 그 다음에 군대 3가 우승 마지막은 2012년 클럽이 있을 때였죠 클럽 감독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우승했었네요 작년에 거의 우승할 뻔했는데 마지막에 살짝 깨끗해서 미넨한테 우승 방패를 넘겨줬잖아요 올해는 뭐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장 투어랑 그리고 뮤지엄 투어 마치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 도시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뭐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벽이나 군데군데 도르투문트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도르투문트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구장 투어를 왔는데 아무래도 도르투문트가 미넨에 밀려서 조금 2인자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뮤지엄을 둘러보니까 적지만 소중한 트로피들도 있었고 이들이 사랑하는 도르투문트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급하게 둘러본 밤이 없지 않아 있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구장 들어가니까 노란색 검정색 이렇게 쨍한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구장 자체가 제가 독일에 왔을 때 독일 분들이 좀 친절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도르투문트에 오니까는 그 친절함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 모두 다 친절하시고 마주칠 때마다 전부 다 웃어주시고 되게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도르투문트가 유럽대에서 동원 열기가 가장 열정적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은 1년 내내 월드포빈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미넨도 진짜 빡세게 하던데 도르투문트는 얼마나 더 열정적일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일단 내일은 제가 도르투문트 호스피탈리티로 온 거기 때문에 도르투문트를 응원해야 하고요 아 미넨에 있는 우리 김민재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내일은 도르투문트 팬이기 때문에 도르투문트도 잘했으면 좋겠고 어... 김민재 선수로 도르투문트 둘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경기 기대하고 내일 경기에서 또 올게요 안녕 끝!